혜람아 딸기 잘 짤 수 있겠어? 우리 같이 다 출발. 아빠 나눠줘야지. 하나씩 그릇, 매개 해야되게. 하나씩 나눠주자. 출발 딸기 털어. 혜람 앞으로 가. 어디야? 우리 한 주씩 한 주씩 자기 하고 싶은데 맡아봐. 어디 할래? 그래 혜람이는 거기? 엄마는 여기 할게. 아빠는 여기. 와 딸기봐 진짜 넓다. 혜람아 잘 따지고 있어? 안 따져? 아니야 아니야. 톡 따면 돼. 해봐. 아니야 아니야. 톡. 톡. 안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세게 세게 잡아 당기면서 해봐. 됐다. 혜람이는 그게 마음에 들어? 여기 잡아. 그리고 이렇게 됐다. 아빠 이리 와봐. 예쁜 거 다야 돼. 그리고 크고 침칭한 걸로. 좀 큼직한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렇지. 거기로 꽉 잡아. 꼭지로 그냥 잡아 때면 돼. 그렇지. 어디? 우와 큰 거 잡았다. 그래. 꼭지를 잡고 꽉 잡고. 꽉 잡고. 이렇게. 여러분 옆에. 대박. 우리 엄청 대왕 만났어. 우와 보여줘. 대박. 완전 대왕 큰 거. 그렇지? 그럼 또 가자. 이쪽에 또 대왕이다. 대왕 마을이 왜 급자지? 혜람아 이거 따 봐. 그렇지. 우와. 또 가볼까? 여기도 많아. 여기 중에서 뭐 하면 어때? 어 그래. 이거 있죠? 됐다. 앉아. 뒤로 갑니다. 여기서 또 큰 거. 혜람아 여기 하트. 혜람아 여기 하트야. 아니잖아. 이빨이잖아. 지금 이렇게 따. 우리 이빨 거 한번 해볼까? 됐어. 이빨도 따고. 응. 그래? 어? 어디? 우와. 엄마 이거 엄마 따 봐. 이거 엄마 따 봐? 오. 진짜 크다. 이제 따서가는데 따니까? 혜람아. 진짜 큰 거 많이 땄다. 혜람이. 아빠도 많이 땄네. 우와. 우와. 너무 잘 입었다. 우와. 맛있겠다. 맛보고 싶다. 그치? 봐봐. 엄마 봐봐. 둘이. 아빠랑 같이 사진 찍어. 혜람아. 여기에 진짜 큰 거 완전 많아. 하나 둘 셋. 아빠랑 함께하네. 엉니한테 있어. 아니요. 나 봐봐.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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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이제 볼게요. 이거 500g 넘으면 안 돼. 500g 넘으면 안 돼. 500g 넘으면 안 돼. 아 500g 넘어서부터 돈을 더 추가로 내는 거래. 혜람이는 몇 g인지 해봐. 가서. 근데 50g 안에서. 먼저 이거 열고 해볼게요. 혜람이 부터 해. 혜람이 부터 그람. 저기. 몸무게 재는 거 있잖아. 그람 재는 게 있거든. 근데 나 그거 될 것 같은데. 500. 500이라고 써 있는 건지 보는 거야. 혜람아 가봐. 나빠. 혜람이가 딴 거는 몇 g입니까? 어? 375. 500이 안 돼. 이거 내 거다. 잠깐만요. 뚜껑을 열어서. 자 이거 한 번 넣을게요. 495. 예를 빼고. 504. 어 됐다. 504. 504도 괜찮아요. 504. 혜람이는 완료. 그러면 500만 하지 마요. 근데 괜찮은데. 혜람이 거 한 번 재보자. 과연 몇 g입니까?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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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오베. 107. 쪼만. 쪼만. 아 508. 엄청 쪼그만 거 없어요? 아. 500. 500. 혜람아. 정확하게 500이야. 그치. 이거지. 이거는 닭자마자고 짜기를 먹었어요. 그냥 먹. 그냥 먹은 거. 이거. 찍어 먹. 조금. 그냥 먹. 맛있다. 찍어 먹. 그냥 먹. 그냥 먹. 그냥 먹. 그냥. 네 일단 찍고 이제 찍어먹어 볼게요 초코바다에 빠졌어요 밥 먹어요 아 진짜 처음부터 자 여기 딸기 쳐서 이제 토끼 예뻐요 토끼 왜 이뻐요 토끼가 좋아하는 청명체인데 너무 귀엽다 눈을 쭉 집어넣어줘 어깨 편하게 토끼마다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얘가 뚱뚱하네 어? 이 엉덩이 엉덩이 뚱뚱을 얘는 누굽니까? 어? 여기도 있었네 여기도 좋아 딸려다 투두기가 너무 좋아요 얘도 형님처럼 약간 잠을 잘하는데 이거 먹어? 이거? 언니 한꺼만 먹어 꼬부하겠어요? 혜빈? 한번 꼬부하겠어요 개발합니다 엄마가 이 그레이 회색깔비 있잖아 회색깔이라서 없는 줄 알았어 아 얘 토끼 진짜 너무 귀엽긴겠다 맛있나 봐 이거 준비 아 귀여워 꼬끼야 꼬끼야 회색깔아 하얔시터 그중 하얀다 투두기